지난 시간에는 전기심벌을 블럭으로 정의하고 라이브러리에서 심벌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퀀스 회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구 팔레트에서 심벌 및 도구 등을 등록하여 시퀀스 회로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디자인 센터의 블럭, 레이어, 도면 작성에 필요한 스타일 등을 미리 설정해서 도면 작성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알리시 상태에서 알리시. 첫 번째 구석점은 원점 0,0이죠. 0,0 하고 엔터 치고요. 420에 탭 297, 297 이렇게 싹 칩니다.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 A3 크기가 바로 이거, 이 사각형이야. 그런데 그려진 것은 여기에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안에다 삭 정확하게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무브를 쓰이겠죠. 무브. M하고 엔터 이렇게 하고 범위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요. 사각형은 안 걸리고 안 걸리고 포함된 것만 해로다 갈렸죠. 그럼 엔터 친 다음에 기준점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유치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탁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원점에서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진 거고, 이 사각형만 복사를 해서 옆에다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리려고 합니다. 네, 카피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이 사각형을 선택하고 엔터 치고 원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A3, 이게 A3이고요. 또 A3가 또 하나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연습 과제 30번을 한번 그려 보려고 해요. 이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면 저장된 걸 불러오면 블록까지 다 같이 와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처럼 심벌 만들어서 저장하고 할 필요 없고 추가된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 블록까지 같이 왔으니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삽입명령은 어떻게 돼요? i하고 엔터죠? i하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도구창이 뜨죠. 이렇게 뜨는데 현재 도면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재 이 파일을 불러오면서 같이 가지고 온 이 블록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최근 것은 최근에도 이렇게 있겠죠. 근데 라이브러리에는 라이브러리에도 현재 올라와 있어요. 시퀀스 심벌 전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고려면 오른쪽 상단 쪽에 도구를 눌러가지고 시퀀스 심벌 전체라는 것을 선택하고 열기 이렇게 누르면 돼요. 하나의 파일로 다 저장하는 파일 있잖아요. 그걸 불러오면 그 안에 블록으로 정의된 심벌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한 것만 보이지. 근데 내가 심벌이 추가한다? 그러면 시퀀스 심벌 전체라는 파일을 불러서 심벌을 추가로 그리고 블록으로 정의해 놓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에서 그 파일을 다시 불러오면 추가한 것이 심벌이 보여요. 지난주에는 이제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갖다 쓰기도 하고 최근 거 갖다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도면에서도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구 버전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클래식 인서트란 명령입니다. 클래식 인서트. 그 명령어는 DD 인서트에요. DD 인서트라고 쳐요. 이렇게 명령이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DD 명령어 라인에서 DD IN SERT 이렇게 DD 인서트라고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좀 다르게 보이죠. 지금 이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심벌이 이렇게 다 보여요. 만약 안 보이면 이 찾아보기를 가지고 가지고 오면 돼요. 찾아보기를 눌러서 내가 어떤 심벌을 가꿀 거냐 하고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 블록으로 다 정의된 파일을 통으로 이렇게 전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CCB를 하나 하겠다 그러면 MCB 선택하고요. 여기서 삽입점은 화면상에 지정을 하는 거고 축척은 이 접점을 딱 집어넣는데 너무 커. 그러면 여기서 1보다 작은 값을 넣어주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심벌이 너무 작아 그러면 여기서 확대하면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은 각도를 여기다가 90을 넣으면 이렇게 심벌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 보죠.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면 심벌이 들어가요. 주외로 한번 그려볼게요. 객제 스냅을 필요에 따라서 F3키를 이용해서 객제 스냅을 끄고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퀀스 도면 그릴때는 단축키를 좀 알아 놓고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객제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게 F3키고요. 그 다음에 스냅을 껐다 켰다는 게 F9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 그릴때는 F3키하고 F9키를 자주 쓰니까 상태막대 가서 이렇게 클릭하지 않고 단축키를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F3를 눌러서 해제한 다음에 라인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냥 인서트 I 하고 치면 창이 떠서 거기서 갖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DD 인서트니까 DD 인서트를 한번 쳤으면 계속해서 타자를 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 화살표 키 위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클래식 인서트라는 명령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엔터를 치면 바로 이 명령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구 버전에서는 I 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I 치면 뭐가 나와? 블럭 창이 뜨지? 그것이 달라졌어요. 또 뭐가 있냐면 MC 주접점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라인 해가지고 손을 쭉 빼고 그 다음에 THAR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 상은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위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려고 합니다. 한 눈금만 해당되는 두 점을 지름을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 상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놈을 넣었을 때 복사하면 되죠. 이제 copy 이렇게 해서 이놈을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이게 정력해로거든요. 정력해로인데 이걸 갖다가 또 복사를 해서 선을 주회로를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copy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선을 이렇게 주회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너무 이제 선이 좁거나 너무 크면은 스트레치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가 좀 좁다. 그러면 좀 이렇게 잡아 늘리면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스트레치 명령 써서 객체를 걸쳐서 걸쳐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 드리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s 딱 치고 이제 걸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걸쳐서 선택을 하고 엔터 치고 기준점 잡아서 이렇게 잡아 드리면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대충 그렸어도 스트레치 명령으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또 스트레치 명령 써서 조금 더 여기를 간격을 벌려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보조회로를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늘려 주면 돼요. 이제 보조회로 입니다. 라인 해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THR 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DD INSERT 그 다음에 여기서 블록이 뭐가 있냐면 수정복귀 비접점이 THR 입니다. 그런데 지금 THR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90도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도를 90을 이렇게 넣어주고 확인을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90도로 회전되어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클릭만 해주면 돼요. 오케이. ㅁㅅㅅ rze 구버전 방식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면 요령을 알았으니까 새로운 신버전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끌어만 집어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접점을 넣는다 그러면 신버전 방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버전 방식은 그냥 깔아서 집어넣으면 되죠 이럴 때는 객제 스냅이 켜져 있어야 정확하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구버전 방식에서는 객제 스냅을 끄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블럭 창에서는 이렇게 객제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가 또 편해요 점 찍으려면 도넛 명령이 편합니다 디오 이렇게 친 다음에 안찌르면 0이 바깥지름은 2mm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객제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점이 찍혀요 그리드를 끄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스냅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점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객제 스냅이 켜져 있으니까 내 손의 끝점을 잡아주니까 점 찍기가 굉장히 편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금방 다 찍었어요 문자만 집어넣으면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부명령 써 가지고 이게 도면이 좀 유치 안 맞으면 이렇게 가운데다 딱 이렇게 유치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3의 가운데에 딱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도면이 너무 크다 이게 한 A3에다가 도면, 시컨스 도면을 여러 개씩 집어넣고 했다 그러면 스킬 명령 써서 이렇게 줄인 다음에 원하는 유치에 딱 갖다 놓으면 돼요 자 글자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령은 DT죠 DT 이렇게 친 다음에 스타일을 지금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석에 보면 주석에 스타일이 지금 안되어 있는지 그냥 스타일을 안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글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T 이렇게 친 다음에 뭐 시작점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한번 넣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자 높이는 조금 큰 글씨는 4로 한번 해 볼까요 4 하고 mccb 이렇게 컨트롤 엔터 빠져나올 때는 컨트롤 엔터가 빨라요 이렇게 하나를 넣은 다음에 글씨를 이렇게 넣을 때는 딱히 계속 DT로 치면 괜찮잖아요 그러면 복사해서 쓰는 게 가장 편하죠 카피 명령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치고 이놈을 갖다가 내가 글씨 입력하는 데다가 하려는 데다가 이렇게 다 붙여 넣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름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수정 상태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mcf 이것은 mcr 자 그 다음에 코일 같은 거 있잖아요 암터 치고 rl mcf mcr 이런 건 글씨가 좀 크니까 그것도 하나 넣어 가지고 요 안에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크기는 5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5 o l 이렇게 쓰면 여기서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이렇게 특성 창이 나오고요 특성 창에서 글씨 입력한 걸 딱 클릭한 다음에 문자에서 문자에서 자리 맞추기의 중간의 중심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딱 한 다음에 이놈을 이렇게 해서 객체 스냅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원의 중심점에다 딱 갖다 놓으면 정확하게 가운데 들어갑니다 글씨가 조금 작다고 판단이 되면 선택한 다음에 특성 창에서도 글자 크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좀 바꿔서 가장 적당한 크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놈을 복사해서 쓰는 게 훨씬 빠르죠 객체 스냅이 자동적으로 원의 중심점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딱딱 들어가거든요 어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객체 스냅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블클릭해 가지고 글자를 수정해 줍니다 해 보고 보니까 모터는 좀 더 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MCF는 글자가 더 벗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특성 창에서 이렇게 화면에서 봐가면서 화면에서 봐가면서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보기 좋게 이제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글씨 크기 그 다음에 유치 이렇게 잡아서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저장을 하기 바랍니다 시퀀스 도면 하나 그렸는데 지난주와 다른 것은 다른 점은 구버전 방식 DD 인서트 클래식 인서트를 사용해서 한번 심벌을 삽입해서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그렸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일 명령 써서 원하는 유치 이렇게 갖다 놓는 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소해 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놓고 유놈을 축소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A3 하나에다가 두 개의 도면을 다 집어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또 다른 도면을 그려 보려고 해요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축척 명령 쓰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SC 스케일이죠 범인이 이렇게 정한 다음에 엔터 치고 기준점 선택하고 0.6으로 해야겠다 0.6 그래서 이제 Move 명령 써 가지고 원하는 유치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심벌을 넣을때는 블록으로 정의된 상태에서 아예 가위 치고 이게 알브러리에서 이렇게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알브러리 안 쓰고 도구 팔레트를 쓰면 굉장히 또 편해요 도구 팔레트는 기능이 블록 명령보다 조금 더 확장 됐다고 보면 돼요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3 입니다 컨트롤 숫자 3 을 누르면 이와 같이 이런 창이 떠요 기존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뭐 여기 전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동적 심벌이 여기 들어 있기는 해요 그놈을 갖다 써도 되지만 내가 만든 놈을 그냥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 도구 팔레트에 그 폴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폴더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새 팔레트를 눌러줍니다 새 팔레트를 누르면 새 팔레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전기 라고 하겠습니다 전기 전기 심벌 이렇게 전기 심벌 이렇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새 팔레트 이렇게 눌러주면 눌러주고 여기다가 시퀀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퀀스 심벌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 심벌을 하나 만들고 시퀀스 심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이 필요하면 보이게 하는데 다른 것도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팔레트의 톱니모양 오른쪽 상단에 톱니모양이 있는데 그걸 딱 눌러주면 이런 환경설정 창이 뜹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전체 팔레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레트 사용자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 사용자화 그러면 이렇게 팔레트 사용자화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전기공학이라고 있습니다 전기공학 전기공학에는 지금 뭐야 아무것도 안 들어 있죠 그렇죠 하이폴더가 없습니다 어 전기심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전기공학 밑에다 딱 갖다 놓으면 전기공학 밑에 심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앱에서 시퀀스 심벌이다 그러면 시퀀스 심벌을 전기심벌 밑에다 놓으면 시퀀스 심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심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시퀀스 심벌 도 있고 뭐 전기설비 심벌 도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어 전기심벌이나 전기설비 심벌이라고 하죠 전기설비 전기설비 이렇게 전기설비 뭐 시퀀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심벌이란 걸 빼고 그냥 시퀀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기설비 시퀀스 이런 식으로 이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팔레트 폴더를 만든 다음에 팔레트 그룹에다가 끌어다가 그 하이라 갖다 놓으면 그걸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닫기 이렇게 눌러 주고요 여기서 전체 팔레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공학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안 보이고 전기설비하고 시퀀스만 이렇게 폴더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을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래서 새 팔레트 여기다가 이제 전기 도면 글인데 필요한 어떤 도구가 있다 그러면 도구라고 도구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폴더가 만들어진 거죠 심벌을 만들면 여기다 등록을 해서 이름으로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블럭 창을 띄우는 게 좋아요 I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이렇게 블럭 창이 뜹니다 근데 지금 라이브러리에 지금 여기 등록이 돼 있어요 현재 도면에도 이렇게 있고요 현재 도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고 라이브러리는 파일로 시퀀스 심벌 전체라는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CB를 MCCB를 여기에 도구 팔레트에 등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등록이 돼 등록이 됐죠 이렇게 이제 도구 팔레트에 있는 걸 등록을 할 때는 이놈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끌어서 갖다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데서 도면을 갖고 왔어 굳이 봤던 비접종으로 가져가고 싶다 이게 블럭이거든 블럭인 경우에는 컨트롤C 여기 와서 컨트롤4 이렇게 누르면 돼요 자 이 오일이라는 것을 계속 내가 쓰고 싶어 계속 글자 넣기가 귀찮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블럭 명령 정의를 먼저 내려야 돼요 블럭 한 다음에 여기다가 코일 코일이라고 하고 객체 선택을 이렇게 객체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한 다음에 기준점을 여기다가 기준점을 잡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지금 이것이 하나의 블럭으로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져요 그냥은 안 되고요 한번 이렇게 저장을 눌러줘야 돼요 저장을 누른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C 그 다음에 컨트롤V 그려져야 돼요 그럼 코일 이렇게 하나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게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려진 도면이 있어 심벌이 좋아 그 심벌을 딱 범위를 잡아가지고 블럭으로 정의를 내려요 정의를 낸 다음에 정의를 낸 다음에 저장을 한번 딱 눌러요 그 다음에 컨트롤C 보급 발레트에다 컨트롤V 이렇게 되면 내 것이 되는 거야 심벌을 모아가지고 라이브러리로 해서 불러다 써도 되고 이제 또 이와 같이 회로도를 불러와서 심벌이 있어 그러면 블록으로 정의가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블록 정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블록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컨트롤C, 컨트롤V 이렇게 하면 그 심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만약에 쓴다 그러면 다 등록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된 거 다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끌어다가만 놓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것을 도구 팔레트에다가 시퀀스라는 폴더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클릭을 딱 하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누르면 원하는 주시다 클릭을 해주면 들어가요 그래서 쓰다 보면 이 블록보다 도구 팔레트가 더 편해요 관리하기도 훨씬 편하지 그렇죠 폴더 만들어서 분류를 하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들도 있어요 여기 마우스를 여기 심벌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뷰 옵션에 가서 이렇게 이미지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만 보게 한다든지 리스트 뷰를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조절하고 확인 눌러주면 거기에 이렇게 적용이 돼요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뷰 옵션 한번 볼게요 뷰 옵션에 가서 이래서 아이콘만 아이콘만 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 이름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를 좀 작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이죠 이게 심벌이 너무 많으면 찾기가 나쁘다 그러면 이렇게 뷰 옵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만 할 때 조그만하게 이리스트 뷰 그리면 글씨까지 다 보이겠죠 이렇게 이런 심벌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도구를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이렇게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도구다가 폴더에다가 내가 도면을 그린데 필요한 도구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아까 내가 시퀀스 그리면서 글씨를 입력할 때 그냥 DT 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 글씨를 미리 여기다 등록을 시킨 다음에 이름을 끌어다가 딱 놓으면 글씨가 들어가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아까 한 것은 기존대로 스타일이 지장 안 돼 있으니까 DT 치고 글자 넣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많이 쓰는 것들 글자 입력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필요하다가 해치하는 것 등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여기 여기 바 있잖아요 이거 팔레트에 바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게 마우스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이게 마우스 오른쪽 키를 우클릭했을 때 나오는 게 달라요 도구 팔레트 바에다가 놓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명령 사용자화 라는 게 있어요 명령 사용자화 명령 사용자화 그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게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사용자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캐드하는 모든 명령이 여기 다 있어요 모든 명령들이 이렇게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다 쓰는 건 아니고 많이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있고 잘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을 여기서 여기다가 도구 팔레트에 이렇게 넣어놓으려고 해요 문자라고 딱 치면 이렇게 문 만 치면 문자가 들어가는 데 이렇게 검색해 나갑니다 여기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인행 문자가 있다 다인행 문자 그러면 다인행 문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원래 이게 다인행 문자가 명령은 DT거든 근데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에서 그 명령어를 내가 검색을 한 거예요 그 명령어를 이놈을 끌어다가 싹 끌어서 요 도구 팔레트에 딱 갖다 놔요 그러면 이렇게 다인행 문자 라는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름 바꾸기 여기서 다인행 문자를 하지 말고 동적 문자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동적 문자 이제 다인행 문자를 끌어다가 끌어다 갔다 도구 팔레트에 갖다 놓고 이제 도구 팔레트에 갖다 놓고 이름을 다인행 문자를 동적 문자로 이렇게 바꾸어 놨어요 그 다음에 그걸 선택한 다음에 특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명령 문자를 보면 여기 명령 문자에 꺽쇠 C 꺽쇠 C 언더바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딱 클릭을 해가지고 이걸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 이게 컨트롤이거든 컨트롤 C 컨트롤 C 그 다음에 D 텍스트 D를 하나 치고요 앞에다 D 뭐 요거다 세미콜론 그 다음에 역슬래시 역슬래시는 원표시가 나오겠네 여기다가 4 로 하고 4 그 다음에 세미콜론 0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내 글씨를 입력한 데다 딱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면 돼요 글자를 입력하면 바로 들어가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절차 있잖아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는 절차이 그 절차를 활력화시켜 버립니다 딱 누른 다음에 그냥 내가 입력한 데다 클릭하고 그냥 치면 돼요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치면 돼요 6mm짜리 글자 큰 걸 하나 입력하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도구 팔레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누르고 명령 사용자 기간으로서 여기가 명령이 너무 많아 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입력이니까 문자 문이라고 딱 치면 여기 이제 단일행 문자라고 이렇게 있어요 단일행 문자를 찾았으면 이놈을 끌어서 요거 도구 팔레트에 딱 놔요 그리고 이거 창을 닫아 버려 그리고 이게 단일행 문자 그럼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동쪽 문자 6 으로 하겠습니다 동쪽 문자 6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4mm짜리 6mm짜리 많이 쓰는 것을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거야 이렇게 이름을 바꾼 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쪽을 눌러서 특성으로 가는 거예요 특성으로 가서 여기 명령 문자에 지금 꺽셋이 꺽셋이 언더바 텍스트 되어 있는데 거기다 마우스를 딱 클릭하고 디텍스 D라고 앞에 D라고 치고 디텍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역슬래시 6 세미콜론 0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디텍스 명령을 실행하는데 6mm짜리 글자를 입력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 문자라는 게 그리고 여기서 확인 이렇게 눌러줍니다 한 다음에 이제 이놈을 딱 선택을 하고 내가 글자를 넣고 싶은 데 있어 글자를 치면 돼요 여기다가 연습 과제 이렇게 해서 연습 과제 그러면 지금 내가 6mm 이라는 걸 입력 안 했지 각도도 입력 안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클릭하니까 바로 아까 DTE 칠 때 각도 입력하고 글자 크기 입력하고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된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거죠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바꿀 때는 특성으로 가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색상을 색깔을 한 번 바꿔 볼게요 이런다면 하늘색으로 하겠다 하늘색으로 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요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특성에 보면 반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명령은 이것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상 도면증 선종류 여러 가지 선 가중치 투명도 이런 것까지도 스타일까지도 스타일이 지정이 되었으면 스타일까지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름을 딱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고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어떤 색깔로 어떤 색깔로 나왔어 하늘색으로 나왔죠 내가 하늘색 아까 그 특성에다 바꾼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따라가야 그래서 도구 팔레트가 굉장히 유용성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 화면에서 바로 계산기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명령 사용자로 가가지고 계산기라고 한번 쳐 볼게요 계산기 빠른 개선을 찾아가지고 이놈을 끌어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고 확인 이렇게 눌러요 하다가 계산이 필요해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계산기가 뜹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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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와 같이 명령의 우리 명령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퀀스 도면을 그렸는데 시퀀스 도면에서 지금은 별로 설정한 게 없이 했어요 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레이어 또 뭐가 있을 거예요 문자 스타일 다음에 배우는 치수 스타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대로 디자인센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계속 계속 하다보면 나중에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자 LA 이렇게 눌러 가지고요 레이어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센터 센터 그 다음에 색깔은 선홍색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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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열을 만드는거에요. 그 다음에 뭐 해치라고 하겠습니다. 해치. 해치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선의 가중치는 그냥 기본값으로 해야 될거에요. 또 다음에는 치수라고 하겠습니다. 딤. 이것은 빨간색으로 하고 선은 기본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심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심벌. 심벌은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심벌은 따로 이렇게 색깔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벌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딱 표시의 레드로. 심벌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이런식으로 지금 내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도 만들겠습니다. 스타일. 문자 스타일도 새로 만들기 해서 본문. 본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산미를 하고 적용 이렇게 누르고 또 하나 만들게요.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꼴은 한컴 고딕으로 하고 굵게 하고 크기는 5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하고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일단 스타일도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장을 해 놓고 이것을 또 하나를 파일을 하나 더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을 저장해 가지고 저장으로 가서 어 뭐 열다가 시퀀스 도면 작성용 뭐 이렇게 시퀀스 도면 작성용 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파일이 있고 또 하나 파일을 하나 또 저장했어요. 그렇죠? 기존의 파일은 현재 부관해 놓고 이것은 작업한 내용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삭제해 버려요. 여기 테두리만 남겨놓고 지어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내가 설정해 놓은 것 블록으로 정의하는 것 레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스타일하는 것이 어떻게 돼? 양아 지금 현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죠? 뭐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 놓고 닫아요. 닫은 상태에서 탐색기로 가겠습니다. 탐색기 지금 도면 시퀀스 도면 작성용 dwg 라는 파일이 있죠? 저장 금방 저장이 보이지 탐색기에 가보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일단 복사를 해서 이제 의료를 가져가야 돼. 잘 봐요. 자 시드레뷰로 가 가지고 시드레뷰에 프로그램 파일 프로그램 파일 밑에 오토데스크 밑에 오토캐드 2021 밑에 샘플이라는 폴더 있어요. 찾았어요? 거기로 가서 더블클립 거기 가서 KOKR 거기 밑에 가서 디자인센터에 더블클릭 디자인센터에 가면 이렇게 파일들이 보이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금방 한 것을 금방 마우스 오른쪽으로 붙여넣기 하고 눌러요. 그리고 권한이 필요하되 계속 눌러요. 그래서 붙여넣기 여러 개의 파일 중에 지금 시퀀스 도면 작성용 DWG 파일이 디자인센터 안에 붙여넣기가 된 거예요. 오토캐드에 가서 단축키가 컨트롤 숫자 2입니다. 컨트롤 숫자 2를 탁 누르면 디자인센터가 딱 떠요. 금방 간 그 폴더에 내용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면 경로가 보여요. 경로 경로가 이렇게 보이죠. 시드라 밑에 프로그램 파일 밑에 오토캐드 2021 밑에 그 다음에 샘플 밑에 그 다음에 KOKR 밑에 그 다음에 디자인센터 밑에 이렇게 보이고요. 디자인센터 밑에 가보면 금방 작성된 시퀀스 도면 작성용 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디자인센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다중기세선 스타일 뷰 스타일 도면층 문자 스타일 배치 블럭 비주얼 스타일 상세뷰 스타일 선종류 외부참조 치수 스타일 이런 걸 여기서 설정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일렉트리컬 파워 DWG 이렇게 누르면 그것이 또 보이고요. 그 앞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벌을 누르고 블록을 누르면 이렇게 심벌이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직 일렉트로닉스 DWG 파일 앞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블록을 누르면 이런 것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 다이오드 제너다이오드 모타 발전기 배터리 이런 거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변환기 변압기를 갖다 쓰고 싶다 그러면 이미 신발이 그려져 있거든 블록으로 그럼 이놈을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놈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끌어다가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이오드를 갖다 쓰고 싶어 그러면 이 다이오드를 딱 선택한 다음에 끌어서 끌고 나오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있는 것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오늘 한 거 있잖아요. 오늘 한 거에 오늘 작성한 거에 여기서 블록을 누르면 지금 오늘 작성된 것이 블록으로 저장 정의된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MC12 갖다 쓰고 싶다. 그러면 MC12 선택해 가지고 끌고 나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도면 그릴 때 어떻게 돼? 이걸로. 그냥 끌어다가 갖다 쓰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도구 팔레트처럼 블록을 어디서 갖다 쓰냐? 디지턴센터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도면층이라는 게 있죠. 도면층. 지금 여기에는 현재 봐봐요. 새 도면으로 갔으니까 도면층이 설정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아까 센터, 뒷임, 해치, 심벌, 외형선 이런 네이어가 보여요. 근데 내가 센터 네이어를 설정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도면 작성하기 위해서 센터라는 네이어를 만들고 내리 치고 가서 설정해 줘야 되잖아. 근데 디자인 센터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이 센터 네이어를 끌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네이어가 설정이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네이어를 미리 다 설정해 놓고 딥 명령을 내가 딥 네이어를 쓰고 싶어. 그럼 끌고 나와. 이렇게 끌고 나오면 이렇게 네이어가 설정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끌고 나오면 돼. 이렇게 이렇게 끌고 나오면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해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미리 설정해서 그 파일에다 파일에서 설정하고 파일을 디자인해서 갖다 놓은 다음에 거기서 그냥 끌고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가 자동 설정되는 거죠. 본문 제목이라는 걸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본문을 끌고 나오는 걸 이렇게 제목도 끌고 나와. 가보면 문자 이거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정된 게 보여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미리 도면 하나에다가 다 설정한 다음에 그 도면만 디자인센터에다가 다 집어 넣기만 하면 그 놈을 어떻게 하다가 내가 작업할 때 일일이 다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그 놈만 어떻게 돼요. 뽑아 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디자인센터가 또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부터 해볶아 us